일단 그냥 보자. 데미지가 몇이 올라가나. 에보니에어할 극상품 84 에보니 주게리 하나 있습니돼? 그럼 물 먹으면 전설 되겠네. 이건 더 안 올라가는구나. 일단 집으로 가자. 아 미럭은 노드라고? 아까 그 미럭이 노드족이었어요? 뭔가 다른 존재인 줄 알았어. 블레이드 세트는 왜 들고 왔을까? 이거나 버리자. 집에 놓고 갈 게 있나? 화살도 좀 만들어야 되고. 에보니 활이 데미지가 높으면 내 걸 두고 가야 되겠지? 이건 뭐야? 일단 담아봐. 이것들은 팔고. 너, 잠깐. 너한테 맡기겠지? 뭔가 필요한지?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지. 이거 내놔. 일단 가죽은 천천히 했대. 이 친구. 저것도 안 쓰네. 일단 가죽 좀 정리하고. 금광석. 가죽. 이건 안 되네. 가죽 되게 많다. 어? 에보니 광석이 있다. 저거 돌리면 되겠다. 괜히 맡겼네? 멀쩡 속도 돌리고. 여기 넣었나? 에보니. 아, 이거 너무. 너무 불편해. 이거. 이거는 스카이 UI로 정리가 되나요? 스카이 UI 있을까? 너무 이름 순이야. 그게 안 돼 있어요. 카테고리로. 스카이 UI를 쓰면 정리가 된다 그러더라고. 즐겨찾기도 편하고. 오케이. 에보니 주게. 어, 이건. 한 번에 되네. 잠깐. 월장석이 있으면. 창작만 좀 있으면 되겠다. 1대1이니까. 이걸로 화살 만들고. 온 김에 화살도 만들죠. 3개. 여기 있던가? 어, 3개. 앗. 도끼 놓고 왔다. 저 작은 괴에 엄청 들어가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난 가방도 안 메고 다니는데 더 많이 데리고 다니죠. 벌몽룡. 비우? 비우? 내 눈엔 문제가 있나? 왜 안 보이지? 벌몽룡 도끼. 왜 밑에 있나? 무기라서 밑에 있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들고 다녀야겠다. 아이, 저거. 구천 쓰러워서 안 되겠네. 두 개만 펴면 된다. 하나 있을 겁니다 아마. 너무 이거 안 어울려. 옷 저렇게 입고. 장작 패는 거. 화살 좀 만들고. 에보니화를 한번 발라봅시다. 스물 네 개. 세 개. 몇 시지? 여섯 시. 자고 일어나. 자고 일어나면 더 잘 돼. 휴식 어드벤티지 받고. 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럼 돼. 여섯 시? 열네 시간. 열네 시간 자. 푹 자 푹. 케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왜 오랜만에 본 것 같지? 어제 못 뵀어 그런가? 어제 못 뵌 기분인데? 왔나? 물량 먹어야죠. 네 반갑습니다. 혹시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어? 휴식 그거 안 받네? 휴식 영향. 뭔지 모르겠지만 탈로스에서 축복도 받고 하자. 축복을 다 받자. 뭔가 축복 다 받고. 기분 좋게 만들자. 주말은 가족과 함께. 그렇지. 주말은 가족과 함께. 오 나 왜 휴식 보너스가 안 생겼네요. 너무 많이 잤나? 허리 아픈 거 아니야? 14시간 잤더니. 이상한데? 14시간 잤더니. 14시간 잤더니. 더 자? 2시간 더 자? 한 3시간 더 자? 더 자. 용사잖아. 보너스가 안 생기네? 휴식 보너스가? 이럴 수가. 대장장에 물량 먹고 해보자. 저장도 해. 떨리니까. 이게. 몇 프로 짜리지? 그게 중요한데? 와. 50% 나이스. 야마토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본이도 있고. 에본이 할 수 있어. 극상품. 극상품. 여기서 물량 먹고. 50% 뻥튀기하고. 100까지만 가자. 안 되려나? 욕심인가? 어? 면도칼 돌릴 수 있네. 아. 구시. 어? 아. 전설이 안 되네. 왜 전설이 안 되지? 전설까지 가야 되는데. 하하하. 임스님. 네. 말씀하시고. 아. 동생이 아닐까? 이거 왜 휴식버스가 안 붙지? 이상하네. 엄마가 내 고단을 가지고 계셔야돼? 생길 수 있는物과 채소 등장. 집안에. 집에 호수공원 있으면. 내가 지금. 키가andan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을 사람인가? 야마토님도 스칼이 마신다고요? 많이 아시는구나. 역시 스카이 림은 내가 늦게 시작한거야 우리 집에 호수공원 있으면 여러분들 불러다 놓고 호수공원에서 영화의자 깔아놓고 빔으로 쏘면서 그 자리에서 방송하지 내가 왜 여기서 갑니까 왜 휴식 옵션이 안생기지? 나 몸에 문제가 있나? 이거랑 겹쳐서 그런가? 연인손돌이랑? 네 데이드릭 뭔지 압니다 헌팅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릴리님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이유를 모르겠네 뭣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데이드릭 갑옷도 있고 데이드릭 칼도 다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난 없어 뭐가 문제지? 어 전혀 문제없어요 포효강화 이기 겹치나? 연인송돌이? 아닌데 휴식 받아야지 잘자는데 이것도 안써 봤네 이유가 뭘까 집이 불편한가? 휴식을 못 느끼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너무 복잡해서 방송이요 거의 매일하구요 방송시간은 대략 9시 어감부터 1시 넘어서 끝납니다 다시 자 7시 13시간 14시간 자 참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왜 이놈의 휴식 보너스가 안 생기지? 알 수가 없네 어 또 안생겼어 나 몸에 문제가 있나봐 세라나? 세라나? 아닐걸요 별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세라나도 내가 설마 저거 빼준다 해도 이거 뭐야 착용하고 있었어? 내꺼야 다시 잡아보자 이상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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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담고 레벨이요 36입니다 맞나? 어 36 이상하네 왜 휴식이 안되지? 이거 받아야지 아 여전히 안되네 그거 올라가는데 50% 물량 먹고 50% 물량 먹고 흑이면 내가 재련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아쉬운데 그러기엔 그러기엔 재련이 78 이게 30 50 어차피 여기까지는 가는구나 두개 두개 더 찍으면 스킬이 하나 둘 셋 말이요? 네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세도미어가 며칠 전부터 안 나타나네 그래서 이 아바크 그거 소환할 수 있어요 안되겠다 일단 에보니활 두고 35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에보니활 두고 뭐 지금도 데미지게 나쁜거 아니니까 그냥 갑시다 시간 더 끌면 나중에 해도 돼 급한거 없어 이런거 이거 담아놓고 이거 담아놓고 그리고 대장장의 물량 넣어놓고 정말 안쓰는거 많다 석궁? 아 그래 맞아 석궁도 잘 안써 화산은 문제없는데 됐어 저거를 카테고리 블루 엘브 방패는 팔거에요 몇개 지금 팔거 있어 팔아야 되요 에보니가 없어서 진짜 안되나 뭐 팔거 있었네 오케이 저장했어 나가서 쓰자 밖에서 보고싶어 무슨일이 일어날지 저장했어 궁금하다 어떤 이펙트가 날 반길 것인가 날도 맑고 아 눈부셔 아 눈부셔 네 우리 피는 봤죠 또 보여주는건 어렵지 않아요 준비됐나 저장하면 더 해 불안하니까 빨리 움직여야 날씨가 나의 힘이 없지 나의 힘이 없지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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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 아 아 얘네들이 공격으로 아이 자꾸 떨어져 공격으로 인식하네 어 어 어 어 누구야 니네 이 씨 네 맞아요 불꽃 번개 떨어 아 어 할머니 이렇게 죽을 순 없지 타임리프 어 어 마치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가자 어디 갔노 요 어디여 여깄다 으흠 좋았어 자 추천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유튜브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광역이 되네 데미지가 하 여길 가라고 내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갔었구나 적이 많을 때 그럼 그냥 태양에다가 쏘버릴까봐 근데 데미지는 잘 못 느끼겠네 여기 맞아? 여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였나? 아 스칼마을은 여기였구나 여기서 가자 어 이거 뭐야 낙지인가 활 좀 바꾸고 아 멍청이 이거 하고 온다는 게 안 하고 왔네 엘브나살 200발이면 되겠지 뭐 다음에 되겠지 월장석 구호기가 좀 귀찮아서 그렇죠 이쪽 맞나? 쭉 가서 오 가장 빠른 길은 뭐지 바람의 손돌 바람의 손돌 신성 화살이요? 에이 멋있잖아 얼마나 멋있는데 화살 죽기도 편하고 아 아 하긴 이 친구한테도 되겠다 피 좀 발라줘 얘한테 하자 귀찮으니까 얘한테 하자 얘한테 하자 귀찮으니까 얘한테 하자 얘한테 하자 말이요 가다가 뭐 나타나면 잡는 게 좋아서 전 좀 걸어다니는 거 좋아요 말 잘 안탑니다 저장하고 아 보, 보여드릴까? 보여드릴 순 있어요 귀찮은 게 있어서 그렇지 이거 안키면 안 돼 마나가 없어서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안 타는 거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바람의 손돌 따라오네 귀엽다 포켓몬이네 어 지났다 더 직진이네 네 선돌 찍으러 갑니다 찍어도 될 거 같아 스토리상 보니까 계속 나오더라 선돌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 선돌 얘기가 뭐야 한참 지났네 스토리상 저기 있구나 어 어디 가는데 급한 일 있어? 어디 가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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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급한 일 없어 연어 연어다 연어 거슬러 올라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보이겠지만 저는 다른 거 신경 쓰니까 가끔 못 봐요 이건 누굴까 아 아 선돌 발견 이 선돌이 효과가 있나 무슨 어우 뭐야 바람의 선돌이 어? 뭐야 나 뭐하고 있어 아 이거 갑자기 아 이게 이렇게 만든 거구나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거구나 마을 사람들을 갑자기 벽 치고 있네 가자 고고 고고 일로 갈까 올라가야 되는데 어 일로 가면 되겠다 쟤네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저 선돌한테 의지를 의식을 다 뺏겼네 일반 사람들이 어 저기 올라올 수 있나 스탑 뭐야 뭐 소리 났네 어디야 아 몬스터도 귀엽네 뭔가 있는데 소리 났는데 귓가에서 무슨 소리 나는데 어디야 어디야 저기 있다 마을 이 사람도 그건가 어 약탈자다 마을 내가 믿을 수 없지 내가 믿을 수 없지 오랜만에 칼 좀 쓰자 다시 돌아가자 오 어 뭐야 뭐야 아 이게 15벼락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아파 어디 갔어 아파 항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씨 건방진 놈 건방진 놈 세라나 어 왔다 빨리 도왔다 빨리 도왔다 아 이게 장갑이 뒷데미지가 없어서 30배가 안 나네요 그때가 좋았는데 30배 날 때 무조건 두 대 터야겠다 네 크롤님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충전 좀 하자 상크 세드리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자 한 번 하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거리가 꽤 오네 여긴데 거의 다 오긴 했다 여기도 소굴이네 펜콘 게리크 어 저기 트롤들 있다 산 꼭대기 어 드래곤인데 사운드가 아닌가 어디야 오케이 불필요한 것만 있어 드래곤 사운드 들리는데 어 와 대박 엘더 드래곤 척살 내려와 걸렸어 내려와 걸렸어 일로와 어디갔어 아 이거 화살할 거 남겨둘 수 있다 어 오크 오크있네 아 아 뭐야 야 잠깐만 나 죽었어 먹어야 돼 어디갔어 이야 타이밍으로 물량 먹어야겠다 불꽃 어 하나는 먹어야겠다 엄청 세네 역시 와 엄청 세네 야 세라나 없으면 안되겠다 어 이건 뭐야 불꽃약 바로 먹읍시다 센 거 먹어야겠다 30%짜리 엄청 세요 내가 약한게 아니야 나 정도로 센데 쟤가 이상한거지 너 이쪽으로 올거지 다 알고 있어 먼저 가있네 아 아 뭐야 야 이거 없으면 큰일 나겠다 저거 없으면 죽어 살아야돼 어딨어요 람마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차가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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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야 치유하자 어 잠깐만 아 드라우드 있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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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올리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죽어라 이 자식아 아 아파 난이도 마스터에요 마스터 난이도 야 저거 아까워 아니 그냥 쓰자 다 잡았다 한 방 내꺼 막타 내꺼 내꺼 막타 내꺼 손으로 아 미카완 아 아 아